다산의 마지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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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한 양나라의 한간 속나라의 형병 등 많은 유학자들이 노노주의서를 썼다 화이트헤드의 말을 다산의 마지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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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í 암근의 마지막 질문 다산의 마지막 질문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잠시 붓을 내려놓고자 했지만 지피를 신는 것이 오히려 다산에게는 더 힘들었다. 작업의 어려움이 단순히 체력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니었다. 믿었던 학자들의 해석에서 우려를 발견하는 것이 다산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사고가 신분의 틀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과 무엇보다도 실천을 가장 중시하는 자신의 학문적인 소신에 맞지 않은 것에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 노노에 대한 고금의 여러 학서를 수집했던 것이 적지 않습니다만 한 장씩 대할 때마다 그것들을 모조리 고찰해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해다가 간략히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취해다가 논평하고 단정했으니 새로도 보충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고금의 학설들을 두루 고찰해보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책을 덮고 눈을 감은 채 앉아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노라면 반드시 새로운 의미나 이치가 번뜩 떠오릅니다. 하늘이 제게 세월을 더 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해준다면 제법 볼만한 책이 나올 것 같은데 탈구할 방법이 없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좌절하던 때도 있었지만 다사는 끝내 자신의 걸작을 완성했다. 그 외에도 이왕, 이익, 이익 등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고로 꼽히는 학자들이 논호주의서를 썼다. 이 책들은 훗날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의 기본서가 되었다. 하지만 주자에 대한 지나친 신봉이 조선시대 학문과 정치에 큰 폐해를 끼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사문 난적의 폐해였다. 주자의 성리학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유교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로 낙인 찍혀 학문적, 정치적으로 매장당했다. 다사는 기왕을 갔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다사는 학문의 주체성과 진실성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설사 주자의 해석이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맹자가 말했던 진진서, 즉 불염무서, 석영을 맹신하는 것은 석영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학문적 소신과도 일치한다. 맹자가 석영의 과장된 면을 비판했던 것처럼 다사는 역시 주자의 해석을 무조건 신봉하는 학문적인 풍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노의 반만 읽어도 세상의 이치를 깨뜨릴 수 있다. 누노에 담겨있는 가르침은 간략하면서도 함축적이다. 공자가 말했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는 것도 많아서 그 해석이 제가 깎일 때가 많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지향이 하나 있다. 바로 다사니 말했듯이 누노를 통해 가장 높은 단계의 기준을 얻는 것이다. 가장 오르면서도 가장 이익이 되는 것. 여기서 이익이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과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누노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람 됨에 근본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누노에 담긴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옳고 바른 길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가장 유익하고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누노가 주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변하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다. 도에 대한 공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부를 통해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함께 말하고 있다.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도를 깨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리학의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던 이정 형제는 노노를 읽때 읽은 후에도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노노를 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17세부터 노노를 읽었는데 읽을수록 깨달음의 맛이 깊고 길었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당연히 삶은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노는 단순히 개인의 수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는 반부 노노, 치천하 노노의 반만 읽어도 천하를 다스린다에 고사가 잘 말해준다. 조보는 송태조, 조강윤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그 학문이 깊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태조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태종까지 보좌하며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학문이 깊지 않은데도 재상의 자리에 올라 승승장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입방하에 불렸다. 태종이 그 소문을 듣고 공부를 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아는 바로는 만사가 노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그 책의 절반으로는 태종을 도와 나라를 세웠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폐하를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노노를 통해 집권과 통치의 지혜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서재에는 노노 단 한 것만이 꽂혀 있었다고 한다.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이 원칙은 옛날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노노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많다. 특히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지침이 될 수 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경영필독서는 노노였다.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부사와 A.H는 노노를 통한 기업 경영을 강조했으며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여기에 청쿵그룹 회장인 리자청까지 동양을 대표하는 이들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노노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큰 발전을 이뤘다. 이는 오늘날 첨단산업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 다산의 노노 고금주에 관한 책을 쓰면서 나 역시 내 삶에 내 일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동안 허황된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정작 삶의 근본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다산의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내 생각보다는 다산의 해석과 관점을 주로 담으려고 했다. 다산이 평생을 두고 지켜왔던 공부의 원칙 폭넓게 공부하고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함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통찰을 읽으며 함께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다산을 좋아하는 한 권을 읽듯이 한 권을 새기듯 읽는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학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움과 생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명한 구절이다. 다산은 먼저 학사 망태 내 단어의 뜻을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학은 옛 경전을 통해서 징험하는 것을 바라고 사는 자신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을 바란다. 망은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태는 위태로운 것이다. 본말을 추구해보지 않고 함부로 가벼이 고설을 믿으면 속임수에 떨어지기도 하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대석해보지 않고 함부로 가벼이 믿으면 아는 것이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학과 사 두 가지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한쪽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학문에서 반드시 배움과 생각이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유학자 포함은 배우되 그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망연하여 아무것도 터득하는 바가 없다. 라고 말했고 형병은 이미 스승으로부터 배웠으면 스스로 그 나머지의 심오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생각하지 않으면 망연하여 아무것도 터득하는 바가 없다. 라고 했다. 두 유학자의 해석도 일리가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따른다. 하지만 다사는 경전의 인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공자가 말하기를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봤으나 유익함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 공자는 생각하되 아무 유익함이 없으면 일을 그만둘 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했을까. 배움이란 스스로의 경전에 있는 선왕의 도를 두루 읽어 가르침을 얻는 것이지 스승으로부터 그를 전수받는 것만을 이르지 않는다.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경전의 주석을 달면서 옛일을 상고하는 것을 법으로 삼았으나 밝게 분별하는 것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참의와 사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못한 패단이다. 후세의 유학자들은 경전을 설명하면서 국리를 주고 삼고 고고에는 소홀했다. 그러므로 제도와 명물에는 간혹 소홀했다. 이는 생각만 배우지 아니한 결함이다. 다사는 단순히 수송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학문이니 어른이라면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논어와 중용 등에 실려있는 중요한 공부의 방법인 박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학에는 반드시 깊은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배움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오직 경전 해석에만 매달릴 뿐 자신의 학문을 정립할 수도 바른 학문이 무엇인지 밝게 살피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한나라 시절 학자들처럼 잘못된 학설이나 사악한 주장에 현혹되고 이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기 쉽게 된다. 반대로 그 이후의 학자들처럼 경전으로부터 배움을 얻거나 근거를 찾는 데는 소홀하고 그저 자기 생각을 펼치는 데만 치중하게 되면 학문이 바로 서지 않고 바탕이 흔들림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막고 만다. 만권을 빨리 읽기보다 한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어렵다. 다산의 해석에는 면밀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배움과 생각의 균형이다. 그래서 다산은 둘 사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공부는 완성될 수 없고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공부 역시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 특히 우리가 공부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연히 삶에 적용하거나 일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식은 많으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무런 지식 기반이 없이 생각에만 깊이 빠진다면 얕은 생각에 그치고 만다. 주로 재치는 있으나 공부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 많이 기대는 변명이다. 지식의 뒷받침 없이 그때그때 인기 웅병과 얕은 껴에만 의존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만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사는 이러한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을 쌓는 것과 사유를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바로 초서 독서법 이다. 초서 독서법 은 단순히 글을 읽으며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뽑아 글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빠른 독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다사는 제자와 자식들에게도 초서 독서법 을 권했다. 두 아들에게 답한 편지에 있는 글이다. 책을 가려 뽑는 초서의 방법은 나의 학문이 먼저 확립된 뒤에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울이 마음속에 있어 치하고 버림이 어렵지 않게 된다. 무릇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그렇게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백 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초서 독서는 나 또한 고전을 공부하면서 익히 도움을 받은 공부법이다. 특히 빠른 독서보다 깊은 의미를 새겨야 하는 고전 공부에서 큰 도움이 된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 기록에 둔 내용은 앞으로 새로운 책을 쓸 때마다 좋은 자료가 된다. 따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에 지필의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했던 온고의 지신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고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생각하며 공부하는 이점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책을 읽으며 함께 받아쓰면 종이가 아니라 몸에 책이 새겨진다.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한다. 부기함은 누구나 바라지만 올바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빈천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중에도 인을 어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급박한 때라도 인에 의해서 대처 해야 하고 아무리 위태로울 때라도 인에 근거 해야 한다. 부기와 명예 부기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흔히 공자와 같은 수도자들은 부하 명예를 멀리 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예문은 부하 명예를 멀리 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부하 명예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빈천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벗어나느니 차라리 빈천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다사는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부기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바다. 그러나 올바른 도로서 부기를 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누려서는 안 된다. 도란 그 이루는 방법이 정의와 도리에 합당해야 한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다. 그러나 도로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하면 버리지 않아야 한다. 득이란 이를 이룬다는 뜻이다. 빈천을 버리는 것도 뜻을 이루는 것이다. 부기를 얻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수단과 절차 모두에서 올바른 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의 해석이다. 유학자 하아는 시운에는 막힐 때와 형통할 때가 있기 때문에 군자가 도를 따라 행했어도 도리어 빈천해질 때가 있다. 이는 그 도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비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더라도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해석했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군자는 끝내 빈천을 떠날 길이 없다. 한 번 빈천을 얻으면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을 법으로 삼고 그것이 도인지 아닌지 에 대해서는 머리를 흔들며 불문에 붙인다면 어찌 군자의 시중의 도리이 이겠는가 오직 도로서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 도로서 버리는 것을 어찌 못했을 때 버리지 않을 뿐이다. 한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은 도에 맞게 행했는데도 빈천하게 되었다면 그 빈천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빈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다산은 빈천은 그 도에 맞게 벗어나야 하는데 올바른 도리에 맞게 행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득이 버리지 않을 뿐이다. 해석했다. 다른 유학자들의 해석이 빈천을 받아들여야 한다에 방점이 찍혔다면 다산의 해석은 빈천에서 벗어나야 한다에 방점이 찍혔다. 빈천은 당연히 벗어나야 하되 반드시 올바른 도리로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만약 올바른 도로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다른 불의한 방법을 쓸 것이 아니라 빈천에 머무르는 것이 옳다는 진취적인 해석을 내놨다. 부의 히들링이 부를 더럽다고 착각한다. 부에 관해 일찍이 다산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제자 윤윤경에게 준 가르침 이다. 태사공이 말하기를 늘 가난하고 천하면서 인위를 말하기 좋아한다면 이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했다. 공자의 문화에서는 제리에 대한 이야기는 부끄럽게 여겼으나 자공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생활의 수단으로는 원포와 목충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못이나 못을 파서 물고기도 길러야 한다. 다산이 왜 위대한 실학자인지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당시 풍조는 집안이 몰락해 밥을 굶을지언정 선비라면 이른바 천한일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하지만 다산이 보기에 가족들이 밥을 굶더라도 짐짓 뒷짐을 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다. 이는 올바른 도리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다산에 따르면 올바른 도리란 신분에 매여 신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나 원예 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예문에서 올바른 도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인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공자는 인으로 다스러지는 세상을 추구했고 개인의 수양 역시 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다산은 인을 다시 명쾌하게 정의해준다.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를 다하는 것이다.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고 난 뒤에 효라는 이름을 얻고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고 난 뒤에 제라는 이름을 얻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난 뒤에 충 이라는 이름을 얻고 몽민간이 백성을 잘 살게 해준 뒤에 자아라는 이름을 얻으니 인을 버리고 어찌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인이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인을 이룬다는 것은 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올바른 도리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고 당연히 좋은 세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부기를 취하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이란 바로 사랑이다.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주문 또한 사람을 돈에 올가매는 주문이다.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를 빼앗지 말라. 공자가 중공을 평하기를 검은 소의 새끼가 붉고 뿔이 있으면 비록 쓰지 않으려 해도 산천의 신이야 그것을 버리겠는가 라고 했다. 중공은 덕행이 뛰어나 공문 식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논어에는 공자가 중공을 평가하는 말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칭찬 일색이다. 대표적인 것이 응냐에 실린 글인데 공자는 중공을 두고 응은 임금 노릇을 할만 하다. 했다. 원문으로는 응냐 가사 남면인데 그대로 옮기면 응은 남쪽을 향해 앉을 만 하다가 된다. 고대 중국에서 남쪽을 향해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천자와 제후뿐이었다. 따라서 공자의 말은 중공이 임금 노릇을 할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대단한 칭찬이다. 예문 역시 공자가 중공을 평하며 했던 말인데 그 세세한 내용을 모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느낌인데 공자는 중공의 아버지 연배구와 중공의 관계를 두고 이 말을 했다. 먼저 예문의 상세한 배경을 다산으로부터 배워보자. 검은 소의 새끼가 붉고 또 뿔이 있으면 지신과 천신을 제사하는 데는 쓸 수 없다. 그러나 산천의 제사에까지 이를 버려야 하겠는가? 중공은 어진 아버지의 아들이다. 당시 사람들이 중공의 어짐이 그 아버지보다 못해 술모가 없다라고 평했는데 이에 공자는 그의 어짐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어찌 한 단계 낮춰 쓸 수 없겠는가 라고 말한 듯하다. 무릇 제사용으로 붉은 것은 얻기 쉬우나 검은 옷은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검은 소로서 어진 아버지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검은 소의 새끼란 중공을 가리키니 중공의 아버지 연 백우가 바로 검은 소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은 소의 새끼답지 않게 중공은 붉고 또 뿌리에 있는 소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지신과 천신에 지내는 제사가 있고 산천에 지내는 제사가 있다. 하늘에 들이는 천신 사직에 드리는 지신에 지내는 제사에 비해 산천에 지내는 제사는 등급이 낮다. 따라서 재물로 드리는 소 역시 검은 소가 아닌 한 단계 낮은 붉은 것을 사용해도 무방했다. 다산은 다산은 그 당시 제사의 관습에 비유해 중공과 아버지 연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의 아버지 연배구가 훌륭한 사람인지 혹은 중공의 아버지가 연배구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학자 하아는 아버지가 비록 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아들의 아름다움에 해가 되지 않는다. 했고 흥병은 중공의 아버지는 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공자 가호에서는 여묵은 자가 중공이니 연배구의 아들이다. 불처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나 덕행으로서 명성이 드러난다. 했고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서도 그 아버지가 행실이 미천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다산은 이 모두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전안의 관악에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불처하다. 행실이 미천하다. 하고 속였으나 이는 모두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애초에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의 근거와 많은 주장들 또한 모두 거짓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산은 이렇게 근거를 낸다. 중공의 아버지가 설사 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검은 소의 새끼라고 매도하는 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니 공자가 어찌 그렇게 말했겠는가 왕충해 노령에 중공을 연배구의 아들로 한 것은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다. 연배구는 안연 민작원 중공과 함께 덕행에 뛰어났다고 하고 또 또 그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공자가 심히 애석히 여기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다니 라고 한탄했으니 그의 어짐은 가히 알만하다. 설사 아버지가 착하지 않다고 해도 그의 아들을 매도하는 짓은 공자와 같은 군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논형에 근거해 연배구가 중공의 아버지라고 확신하며 연배구에 대한 여러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연배구가 중공과 함께 덕행으로 공문 십철에 꼽히고 있는 전 그리고 그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공자로부터 안타까움을 들은 것을 보면 그의 인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유학자들과 다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다산의 해석이보다 더 믿음이 갈 것이다. 다산이 제시하는 근거가 훨씬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설사 권위 있는 책에 실려 있는 글이라고 해도 반드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맹자는 석영을 맹신하는 것은 석영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학문의 길이 아니다. 반드시 다른 권위 있는 책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아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산은 중궁의 아버지가 설사 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중궁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들의 존재는 아들의 사람 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는 반대로 아버지에게 그 어떤 권력과 재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아들이 부당한 이득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기도 하다. 물론 정당한 대물림이 나쁜 건 아니다. 단지 부하 권력이 부당하게 대물림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세태에서는 반드시 새겨야 하는 가르침 이다. 특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어른들이 알려준 지름길로만 다닌 아이는 훗날 아이에도 어른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다. 공자가 안연에게 말했다. 나라에서 써주면 일을 하고 버림받으면 자신을 감추는 것은 너와 나만이 할 수 있겠구나.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 삼군을 거느리고 출정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거느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에 임해서는 신중하게 하고 계획을 잘 세워 일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예문에는 모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공자와 수제자 안연 그리고 자로다. 안연은 공자의 수제자로 수천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힌다. 논호를 보면 공자가 안연을 칭찬하는 글이 많이 실려 있는데 하나같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극찬이다. 선진에서는 학문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안연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략장에서 공자는 안연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께 가르치던 제자 자공에게 고백한 말로 공자가 얼마나 안연을 높이 평가했는지도 알 수 있다. 제자가 자신보다 더 낫다는 평가는 스승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자로는 공자를 만나기 전 한량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용맹은 뛰어났지만 학문의 부족과 거친 성향을 공자는 항상 걱정했다. 심지어 공자는 자로는 용기에서는 나를 앞서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자로처럼 강직한 성품에 용맹이 지나친 사람은 제명이 죽기 어렵다.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로는 개외의 난에 휘말려 일찍 죽임을 당했다. 예문에서도 두 제자의 성향과 그에 대한 공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공자는 수제자 안연을 나라에서 써주면 일을 하고 쫓겨나면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 말은 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두리를 다하는 것으로 중용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중용에 실려있는 군자가 중용을 따르는 것은 때에 맞게 행동 하미요. 소인이 행동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에서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다산의 해성 역시 중용의 도리를 기본으로 한다. 등용 했는데도 도를 행하지 않으면 청렴 한만을 추구해 일륜을 어지럽히는 자다. 또한 버렸는데도 자신을 감추지 않으면 부끄러움 없이 농만 구하는 자다. 등용 했다면 나라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몸을 살인 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버림을 받았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여기저기 나선다면 그것은 탐욕에 젖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버림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한다. 여기저기 줄을 대며 재개할 것에만 집중한다면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기에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 배움에 용기가 필요하듯 용기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예문에서 새겨 볼 것은 자로의 행동이다. 공자가 안연을 칭찬하자 자로는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인 용맹함을 과시하며 공자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다. 안연이 중용의 덕이 있다면 나는 용맹함이 있다. 자로의 내심은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군대를 이끈다면 스승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신하며 스승에게 물었다. 하지만 공자의 대답은 예상을 전혀 벗어났다. 자로가 비록 용맹하지만 지식이나 인품 등 다른 동목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용기가 아닌 무모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일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에게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중함과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앞에 고사에서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가 자로의 무모한 용기를 잘 지적하고 있다. 시경 소화에 나온 맨손으로 쳐서 범을 잡지 못하며 배없이 큰강을 건널 수 없다를 인용한 말이다. 제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드는 것은 만용일 뿐이다. 황화를 배도 없이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거친 풍랑에 뛰어들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무모한 사람이라는 비웃음을 받는다. 모르고 행한다면 무식한 사람이다. 양화를 보면 공자가 자로에게 용기를 좋아하되 배움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고 가르친다. 진정한 용기란 신중한 판단과 지략 그리고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조건 돌격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잘 읽고 한걸음 물러설 줄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짧은 대화지만 중용의 도리와 진정한 용기까지 공자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한다. 나아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 바로 진정한 가르침의 능력 이다. 스승 이라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집약해서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마디 짧은 말로도 급소를 찔러 핵심을 가르치는 일침 겨녈의 능력 그것이 등을 보여주면서 길을 제시하는 이들의 자질 이다. 두려움을 모른다면 생에 대한 존중도 알지 못한다. 돈을 쓰는 것이지 돈에 쓰여서는 안 된다. 부가 구해서 얻을 만한 것이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다. 그러나 추구해서 안 되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고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어를 보면 공자는 부를 부정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결리 사이 견득 사이 성어가 이를 말해준다. 부자가 되는 일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해 본 다음 치하라는 뜻이다. 만약 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아무 생각 없이 이익을 취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탐욕이 이끄는 대로 이글려 간다면 어떤 부기를 누리더라도 그 삶은 부끄러워진다. 그러나 부기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부기를 어떻게 쌓았는지 그리고 얻은 부기를 어떻게 누릴지 에 따라 얼마든지 부기는 누릴만한 것 가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문은 세 가지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부를 취하는 정당성 이다. 결리 사이가 뜻하는 바와 같이 부를 얻는 방법이 정당한가 라는 물음이다. 만약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취하는 방식으로 귀천을 나눌 수 없고 그렇게 축적한 부 또한 얼마든지 누릴만한 것이 된다. 그 다음은 부를 구하는 때가 합당한가 라는 질문이다. 다사는 부란 뷰수를 하는 것이라고 봤다. 뷰수를 해야 전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와 기는 함께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를 구할 때가 합당하다는 것은 그 시대와 상황이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를 의미한다. 시대가 평안하고 정의롭다면 부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혼란스럽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군자는 스스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세상이 혼란스럽고 올바른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데 자신의 이득만을 취해 부를 구한 다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능력의 문제다. 부란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구하겠지만 구해서 얻을 수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 즉 도를 구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연을 비롯해 많은 유학자들이 이와 같이 해석했다. 정연은 북이란 구해서 얻을 수 없으니 마땅히 덕을 닦아 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학자로서 가질만한 전역적인 생각으로 부를 구하는 것보다 덕을 닦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부를 추구하는 데 집중하면 덕을 잃기가 쉽고 또 부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덕을 닦고 지혜를 기르면 오히려 부를 구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부를 부정하게 쓰고선 부가 나쁘다 하는구나. 다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다사는 예문의 해석을 두번째 즉 부를 구하는 때가 합당한가 아닌가 에 두었다. 다사는 다른 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대했다. 아니다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없는가 의 이치에 대해서는 이미 성인이 이에 대해 강렬한 적이 있는데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직업이라도 나는 하겠다 라고 했겠는가 옛 유학자들의 설과 같다면 공자는 당연히 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다면 재상의 직책이라도 나는 하겠다 라고 했을 것인데 어찌 여기 채찍을 잡는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겠는가 이 경문의 말뜻은 벼슬을 할만한 세상을 만난다면 비간말찍이라도 마땅히 하겠지만 벼슬을 할만한 세상이 아니라면 정승으로 삼아주더라도 돌을 닦으면서 스스로 즐기는 것만 못하다 라는 것이다 말에 담긴 의미가 그렇지 않은가 다산의 지적이 정확하다 만약 앞선 유학자들의 주장처럼 부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재상을 하지 굳이 마부를 하겠다고 했겠는가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라면 설사 비천한 관직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지만 혼란한 시대라면 아무리 높은 관직이라고 해도 나서지 않겠다 부기를 쫓아서 스스로 타락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다산은 공자의 말을 이와 같이 해석하며 자신의 결심을 해석에 포겠다 부에 대한 다산의 통찰은 이렇다 제자 정수칠에게 주는 글이다 산에 살며 일이 없어 사물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니 밥이 움직이며 노심 초사하는 것은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었다 노예가 아래에서 깨면 뽕잎이 먼저 엉투고 제비가 아래에서 나오면 날벌레가 들에 가득차고 아이가 세상을 갓나와 오름을 터뜨리면 젖이 나온다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는 아울러 그가 먹을 양식도 마련해준다 그런데 어찌 깊은 근심과 지나친 염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잡을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가 옷은 몸을 가리면 그만이고 음식은 배를 채우면 그만이다 봄에는 보리에 가득차고 싶다 봄에는 보리가 나올 때까지 쌀이 있고 여름에는 벼가 익을 때까지 나달이 있다 그러니 말지어다 말지어다 올해 내년의 일을 꾀하지만 어찌 그때까지 살지를 알 수 있겠으며 어린 자식을 어루만지며 증손 대의 삶까지 설계하지만 그들이 생각 없는 바보들이겠는가 다산은 육신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바쁘게 사는 삶을 경계했다 불안 쫓는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족할 줄 아는 삶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이다 다산은 이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일과 책을 읽고 공부해 이치를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다산의 본뜻이다 하지만 다산이 선비라고 해서 오직 책만 버타며 생활을 도해시하고 가르친 것은 아니다 최소한 가족의 삶을 보장한 다음 공부하고 노력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가르쳤는데 윤종문과 윤종직, 윤종민 형제에게 내린 글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뽕나무 800구류를 심어서 규방을 넉넉하게 하고 모란 300분을 심어서 지묵의 비용에 충당하라 그러고 난 다음 시를 배우고 예를 배워 가슴속에 두터이 쌓이면 아름다운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때가 오고 운수가 통하면 밝은 조정에 나가 뷰수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북이라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한다 공자나 다산의 가르침처럼 때와 상황을 가려 불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과는 맞지 않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불을 쌓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다 불의에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성공만을 얻고자 한다면 다산이 말했듯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다 재물이 무거울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넘쳐난 무게는 족쇄가 되어 인간을 몰가맨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공자가 광땅에서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 말했다 문항이 이미 돌아갔으나 그 글이 여기 있지 않은가 하늘이 장차 이 글을 없애려 한다면 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이 이 글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니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논호 수리를 보면 공자가 주역에 대해 했던 말이 실려 있다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 신살의 역을 배운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신살은 공자가 말했던 천명을 안다는 아이다 이 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다 먼저 주역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결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옳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순탄한 길을 걷게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늘의 뜻을 새기며 때를 기다린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깨우치는 나이가 곧 신으로 많은 공부와 경험이 뒷받침되는 시기다 글에 담긴 또 한 가지 가르침은 공자가 주역을 좋아해서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는 사실이다 도무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경지의 구도자였지만 그래도 정녕 알 수 없는 삶의 깊은 의미를 알고자 그는 쉬지 않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위편 3절 책을 묶은 끈이 세 번이나 해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주역을 읽었다 이러한 배경을 알면 예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문은 광 땅에도 도적인 양으로 오인을 받아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다독이며 공자가 했던 말이다 여기서 하늘이 없애지 않으려고 한다는 글이 바로 주역이다 주역은 주나라의 문항이 괴를 만들었고 공자가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설서인 시빅전을 저술했다 예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공자가 아직 시빅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다 다산의 둘째형 정략전은 예문에 대해 그 글이 여기 있지 않은가라고 한 것은 주역의 시빅 중 단전과 상전이 여기에 있음을 말한다 라고 했다 공자가 시빅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고 단전과 상전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정략전은 좀 더 상세히 해설해준다 공자는 주역의 도에 밝아서 장차 시빅전을 지어 후세에 전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미처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늘이 이 글을 없애려고 한다면 나는 쓸 수 없지만 하늘이 이 글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광땅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했다 공자는 주역의 시빅전을 완성하는 것이 하늘이 준 소명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자신은 시빅을 완성할 때까지 죽을 수 없으며 하늘도 자신을 죽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천재는 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라 오랜 세월로 두드려진 걸과다 예문의 해설에서 특이할 점은 다산이 자신의 둘째형 정략전의 해설을 싫은 것이다 다산에 비해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정조에게 탁월함을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정조는 약전의 중거란 풍채가 야경의 아름다운 자태보다 낫다고 하며 깊이 총애했고 비록 관직에는 늦게 진출했지만 증용했다 하지만 정조가 승화한 이후 다산과 함께 귀양을 떠나 흑산도에서 귀양 생활을 했다 이때 흑산도의 어류를 연구해 자산 오보라는 실학서를 저수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을 향한 열정을 꺼뜨리지 않는 점은 형제가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산은 여유당 전설하는 대작을 완성하면서 정략전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다산은 그를 피를 낳는 형제이자 학문에 함께 뜻을 둔 동력자이며 서로를 알아주는 직위로 생각했다 다산은 책을 쓰면서 의문이 생기면 반드시 정략전에게 의견을 구했고 특히 주역에 관한 해설서인 주역사전을 쓰면서 막내했던 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주역사전이 완성되어 보냈더니 이를 보시고 공은 이렇게 말했다 새 성인의 음미한 뜻이 오늘날에 와서 다시 찬란히 밝아졌다고 했고 얼마 뒤 다시 초고를 고쳐서 보냈더니 공은 지난번 원고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이라면 이번 원고는 이미 중천에 밝은 태양이다 라고 했다 가문이 폐족되고 형제가 모두 귀양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지만 학문의 완성이라는 소명으로 이들은 하나가 되었다 다산이 이처럼 주역에 관심을 갖고 책을 쓴 까닭은 공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다산은 주역사전을 쓴 후에 그 소감을 이렇게 남겼다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서 쓴 글이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통하거나 지혜로운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히 이 책에 깊이 마음을 두고 그 오묘한 뜻을 다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자손이나 버실 것이니 천년에 한 번 만난다 해도 애지중지함이 보통 정리의 배가 될 것이다 화와 복의 이치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도 의심해온 지 오래되었다 충효를 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음란하고 방탕한 자라고 하여 반드시 박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도가 되므로 군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할 뿐이다 세상 일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하기도 한다 이때 우리가 체할 수 있는 태도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에 집중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의견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도 사람인 이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공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 다사는 성인도 당연히 칠정이 있다 변기가 와서 닿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라고 했다 다른 유학자들이 공자는 두려워한 바가 없다 라고 하자 반박했던 말이다 다사는 역시 최악의 기양에서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자신과 가문이 재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다사는 그 근심과 두려움을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것으로 의견했다 멀리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까이 하루하루 충실하게 삶의 자세로 마음 다스림과 지필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완성해갔다 여유당 전선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천재의 번뜩임이 만들어낸 결과도 아니다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으로 빚어낸 것이다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게 나의 삶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늘에게 나의 삶에 대해 물을 수 있다